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머 언니 응? 화장 왜 이렇게 잘 먹었어? 뭐야 오늘따라 더 매끈하고 촉촉해 보이는데? 뭐야 맨날 혼자 좋은 것만 쓰기는 아니야 아침에 필링크림을 발라서 각질을 제거했더니 이렇게 피부에 광채가 나네 무슨 제품이야? 나도 알았잖아 땡큐파머의 백투아이슬란드 필링크림이라는 제품이야 브랜드가 피부에도 순하고 또 성분도 자극이 적게 적더라고 각질 제거 제품인데도 특이한 게 연고 재롱이야 그래서 되게 피부에 자극없이 발리면서도 보습 특허 성분이 들어있어서 사용하고 나서 오히려 더 촉촉해 게다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염 효과가 있는 아이슬란드 입기 추측룰이 무려 48% 들어있어 그래서 피부 진정 효과도 뛰어나 오호라! 난 정말 정말 척척척 민감성 피부라 각질 제거제 쓰기 정말 부담스러웠는데 이 제품이라면 안심하고 써도 되겠어 나는 맨날 풀메이크업하니까 파운데이션 위로 각질이나 피즈 올라오는 건 질색이거든 근데 이 제품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필링 케어하니까 화장품 진짜 잘 받아 어머 언니 그럼 이것도 다 주면 되겠다 우리 깨박스 어허인 그럼 또 다 읽고 Thursday 2 0 3 4